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뜯어발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만은 제가 버릇이 그냥 만드는 건 진짜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원래는 좀만 손질해야지 라고 시작했던 게 결국엔 이런 대공사를 해버리게 됐던 그래서 이제야 좀 개조작업을 마무리를 졌거든요. 키트를 딱 사자마자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이걸 사야지 했던 것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어릴 때 제가 80년대 중반인가 그때 제 기억으로도 이게 아카데미에서 이런 손바닥만한 사이즈 딱 이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독수료용제 사령선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판매가 됐던 프라 모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디자인이 그냥 뾰족하기만 생겨가지고 파란색 빨간색으로 굉장히 촌스럽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원래는 한 이 정도로 짧았어요.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길이가 그러다 보니까 아씨 뭐야 쟤는 왜 저렇게 촌스럽게 그때는 국민학생이었던 저의 눈에 조차도 너무 후저보였던 오히려 시즌2에서 나왔던 독수리같이 생긴 사령선 있잖아요. 걔는 굉장히 멋있는데 하얀색의 독수리 얼굴처럼 되어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였고 얘는 진짜 후저보인다 싶어서 그때 어릴 때도 제가 무시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다른 프라 모델을 사러 갔다가 얘 만들어진 샘플을 봤는데 미끈하게 잘 빠진거에요. 진짜 디자인 얼마나 리파인 디자인을 멋있게 뽑았는지 어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거 얼마에요? 물건 집어들고 가서 말해서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약간 저렴했습니다. 제가 그 모형점에 VVIP로 등록이 되어있는 바람에 어 이렇게 싸?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냥 바로 집어들었죠. 그렇게 해서 오자마자 바로 박스를 까가지고 조립을 들어갔어요. 근데 만들면서 놀라는 게 뭐였냐면 아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한 심정으로 말할게요. 솔직하게 아카데미 개자식들 이렇게 잘 만들면서 이렇게 잘하면서 왜 그동안 이런 키트를 내놓지 않았던거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감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4,8대1 전투기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디자인 자체가 그러니까 날개 너비도 비슷비슷하고 거기다가 패널라인 잘 파져있죠. 부품 분할 잘 되어있죠. 접착제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냥 끼우기만 해도 돼요. 부품이 큼직큼직합니다. 조립할 때 그러니까 그냥 부품 몇 개 딱딱딱 끼워놓고 저는 이제 비록 사포질을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략 한 2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1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그냥 니퍼하고 아트나이프 그 두 개만 있어도 니퍼만 있어도 충분히 조립은 그냥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키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2호, 3호, 4호, 1호 여기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다 수납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들었던 거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앞부분이 2호를 수납할 때 빠져버려요. 그냥 그냥 끼워지게 돼 있는데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런 피스톤이나 이런 프레임 같은 게 나와가지고 차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쭉 밀어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딱 요거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얘네들만 이거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가야지 했는데 저거 하다가 옆에 있는 이런 로드윌들 탱크 바퀴들 이거 딱 보는 순간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얹었거든요. 얹었는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접착제 순간접착제 뭐 무수지 접착제 들고서 붙이고 위치 잡고 롤케이지 막 이렇게 프레임처럼 이렇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기본 작업을 제대로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팀펑크의 느낌을 살려서 원래는 좀 더 막 과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참았던 이유가 부품들이 판넬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딱딱딱 분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막 서로 얽혀버리면 나중에 분리가 안 되잖아요. 얘는 비행기처럼 한꺼번에 다 붙여놓고 칠하는 게 아니라 건담프라 모델처럼 일일이 부품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뭐 날개 부품 동체 부품 얘네들은 부품들을 떼면서 그렇게 색칠해야 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부분들로만 그러니까 좀 참았어요. 과도하게 개조하지는 않고 그냥 조금 조금 느낌만 살리는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 모르죠. 색칠 다 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품을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분들 보면은 수납되는 이게 이 자체가 얘네들도 부품 분할이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작아요.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습니다. 이거에는 반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근데 1호는 생각보다 크고 1호기는 굉장히 컸고 나머지 애들은 작고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날개가 아래로 접히게 돼 있어요. 또 실제 애니메이션에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리지널 디자인보다 좀 더 멋있게 디자인을 바꿔서 굉장히 이제 야 이 정도면 뭐 어떤 애라도 꿀리지 않겠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오히려 이 종주국인 일본에서 조차도 꾸준히 잘 팔리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 하고 와 나 저거 사야지 그런 게 아니라 가서 뭐 프라모델 오 이게 나왔어? 한국에서 이걸 만들었어? 이야 괜찮겠는데? 그러면서 본토에서도 팔리고 있는 그런 프라모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거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도유사 브랜드에서 도유사에서 수입 판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걔네가 이제 박스까지 다 재포장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토에서는 그냥 꾸준히 팔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린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국내에서도 반응을 보니까 이때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어렸을 때 이 독수리 용제 애니메이션을 봤던 세대들한테 정말 환영받고 있는데 그 외에 90년대 애니메이션을 봤던 그 세대들 그 다음 요즘 분들한테는 그다지 저 뭐야 추억팔이 아니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이슈는 그러니까 굳이 포니랑 비교를 하자면 포니는 이런 걸 이런 컨텐츠를 잘 몰라도 전체적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라서 포니는 어마어마하게 잘 팔지만 일단 독수리 용제라는 애니메이션을 알아야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다라는 거 그래도 어느 정도 평타 이상은 지금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도 이렇게 부품들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품들이 다들 큼직큼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조립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설명서가 전체적으로 다 컬러로 다 프린트 되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기만 해도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여백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이게 디자인할 때 뭐가 좋냐면 상당히 여유를 주거든요 반다이 프라모델은 진짜 요거밖에 안되잖아요 반다이 설명서는 제가 반다이 설명서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사람을 급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만들어서 막 빨리빨리 이렇게 만들다가 실수하게 하는 그러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여유를 주다보면요 괜히 이 공간을 비우는 게 아니거든요 느긋하게 만들어라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서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제가 수업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설명서만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쭉 따라가시면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키트의 품질도 좋고 설명서도 잘 나왔고 오류 같은 게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꼼꼼히 찾아봤는데 제가 안될때는 정말 잘 까지요 근데 얘는 굳이 깔 것도 없었고 근데 나중에 분리를 하시겠다 부품을 분리하면서 만드시겠다면 몇몇 부분들은 조금씩 손질을 하시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자 실물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실물이 제가 이제 해놓은 거 실물을 이제야 보여드리는데 지금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원래 실물 전체를 다 보여드리면서 해줘야 했는데 아직 색칠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요거만 먼저 작업한 과정하고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만 먼저 밝혔습니다 어우 죽여요 죽여요 진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키트입니다 이제 슬슬 색칠 들어가야죠 언제 색칠이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마우 고마워요 감사합니다.